귀연이는 귀여운 게 아니라 그냥 귀엽게 태어난 건데 세다 세다 끝난 거 아니에요 정말? 애교로 승부를 하는 거니까 못하겠어 지금 못하겠어 아 깜짝이야 민성 승리 아니 이게 내가 참을려 아니 이제 입술이 떨린다니까 구역질 하시는 거예요? 형이 찌드보고 놔두세요 찌드보고 찌드보고 응격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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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드 아 어 아 어 어 어 어 아 어 어 왜 이래요? 그래서 아버지. 여기까지. 와, 강적이야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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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선이 무릎에 안다도 돼요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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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숨이 가을까지! 와, 숨이 가을까지! 와, 숨이 가을까지! 깨골! 까 enqu을 마세요. 이렇게 까는 걸 으악! 아야! 우승전은 I am 성공!